그때 왜 그래서 넌 똑똑히 봤잖아 내가 죽이지 않은 거 시원해 주세요 해봐 돈 잃을까봐 아버지가 재수 안 한다고 한 거야 안주를 들춰먹은 사기꾼 너 건물을 다주고 변호사 자식이 사기는 척 왜 그땐 없는 말이래 난 보고 싶어 보지 않겠던데 내가 그런 사이에요? 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막 뽀뽀하고 막 키 싸고 그래 너? 아버님 아버님? 저희 안 헤어졌거든요? 아파도 쌓다 주문 취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싶어 무슨 소리야? 수수리라니 암이라는 거예요?